와, 여러분! 오렌지 오봐요! 어! 어! 아니! 이거! 야, 이거 그거 아니야? 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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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나무! 아니야, 밤은 가시야, 이제 가시는 아니고 아, 그러네. 이거 그거야, 람뿌탄! 어, 람뿌탄! 람뿌탄이요? 이거는 뭐 동남아시나 여행들 안 가봤어? 어, 그거 같은데? 람뿌탄이요? 이건 내가 먹어봤어. 이거 맛있거든. 맛있다고? 어! 빨간색이 잘 익은 거야? 아, 저기 있는 거 진짜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봐봐, 어떻게 해, 어떻게 해. 잘라봐. 어, 궁금하다, 안에 뭔지. 그렇지. 오! 야, 겉각으로 많이 먹겠다. 땅콩같이. 어, 그래. 아, 그렇죠. 땅콩인 줄 알았어요. 아, 껍질이 벗겨. 아, 대박! 먹어봐도 돼요? 너 먹어볼래? 아, 예. 한 번 닦을게요. 씨먹지 말고 씨를 닦도록 하니까. 무슨 맛이냐, 지금? 이거 약간 리치. 그래, 비슷해. 리치! 약간 리치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엄청 빨간 거 있다. 이런 거. 이런 것만 짜면 돼. 완전 빨간 거. 이것도 예쁘다고. 저거 봐, 저기도. 형 빨간 게 익은 거라고. 어, 빨간 게. 빨간 게 잘 익은 거야. 과정이 많다, 확실히. 빨간색, 그렇지? 오! 치는 거 봤어, 지금? 네. 이거 맛있겠다. 리치까지 씨를 까지네. 이거 안에 씨를 있을걸요? 먹어봐. 응, 먹어봐. 먹고 심한 속. 리치 아니에요? 달이 씨 또. 어때요? 달이 씨 또. 확신 맛있지? 달고 씨를. 오! 새콤달콤, 새콤달콤. 오! 새콤달콤, 새콤달콤. 이거 좀 많이 닦아 봐. 많이 따자. 일단, 일단 따시죠. 빨간 거 있다, 빨간 거. 여기 다 떨어져있어. 떨어져 있네. 빨간 거 떨어져 있구나. 아, 이거 떨어져 있어. 그래, 빨간 거만 가리면 될 것 같아. 바닥에. 안 익은 거는 떨어져 있어. 오, 많다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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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오, 많다, 많다, 진짜. 대박이다. 너 눈이 되게 좋구나. 한영아 느낌이야. 와우, 와우, 와우! What is this?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쟤 진짜 잘 본다. 와, 이거 뭐야? 박. 밤? 박. 이게 얼굴만 해. 저 얼굴 누구도 작아요. 이거 약간 자몽, 자몽이에요? 그렇죠. 아니, 모양새는 그런데. 멜론 아니에요? 어, 그냥 따지는데? 어, 똑 땄어요? 잘라보자. 우와, 아니. 어! 자몽 같은 거다, 진짜로. 뭘요? 오, 그러네. 우와! 뭔가 착 뿌려졌어, 방금. 아, 이거 안에 먹은... 아니, 향도 그래, 향도 그래. 딱 자몽이야. 맞다. 자몽인 거 같은데? 어, 그런 종류인 거 같은데. 이거 빼야 되는데. 근데 보기에는 조금 냄새가 보이는데 먹어보자, 먹어보자. 냄새 너무 좋다. 냄새가 너무 좋다. 레모네이드. 레모네이드? 응, 너무 좋아요. 제가 신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. 야, 먹어봐, 그럼. 자, 먼저 먹어봐, 그러면. 먹어볼게요. 어. 이거 근데 안 익은... 진짜 안 익은 거 같아. 안 익은 거 같아. 음. 좀 어때? 좀 덜... 덜 느끼는 거 같아요. 근데 맛있어요. 고맙습니다. 안대요?